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좀 지우기도 하겠습니다 자 9번째 보면 자 다음 중 기초의 분류상 직적기초에 속하지 않는 것 즉 직적기초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자체가 지면과 만나서 기초와 토질 기초와 토질 간의 관계로 직접 맞춘다는 얘기에요 즉 기초의 하중이 토질로 직접 전달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걸 직접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복합기초, 독립기초, 온통기초는 전부 다 직접기초인데 자 말뚝기초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가 전제가 되냐면 이 지면에 이 흙에다가 말뚝이라는 걸 먼저 박아요 그렇죠? 말뚝기라는 걸 먼저 박아서 이 지면 쪽하고 먼저 연결되는 놈이 말뚝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뚝 말뚝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기초가 쓰는 형태죠 그 위에 기초가 쓰는 형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기초하고 지면하고 직접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 말뚝, 그 다음에 지면 간다라는 거죠 간접적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뚝기초 같은 경우는 뭐다? 간접이에요 기초는 간접기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접기초 말뚝이 먼저 중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다음 중 음의 단위와 관계가 없는 것은 뭐냐 자 캔들라, 데시벨, 와트 퍼 센티멘 제곱, 그 다음에 펀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자 캔달라, 자 CD, 캔달라는 빛의 단위죠 그죠? 광도의 단위죠 정확히 얘기하면 캔달라 그죠? 광도의 단위입니다 광도 자 빛과 관련된 거죠 빛과 관련된 거 자 아주 쉽게 푸셨을 거예요 그죠?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철골구조의 데크 플레이트에 사용되는 스터드 볼트의 주된 역할은 뭐냐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블럭 그리면서 전단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어요 찢어지는 거죠? 그죠? 아까 블럭 할 때 제가 전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수평이 왔을 때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오면서 찢어져요 그죠? 어긋나버린 거 전단이죠 자 우리 스터드 볼트라고 하는 것은 데크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데크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를 치죠 콘크리트를 칩니다 네 콘크를 쳐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부분하고 데크 플레이트 부분 즉 강구조인 이 데크 플레이트가 즉 강제죠 강제 강제인 데크 플레이트가 서로 뭐예요? 만약 수평화중 들어간다고 하면 서로 어긋나서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찢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에 설치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스터드 볼트를 설치하죠 그죠? 네 그럼 스터드 볼트의 역할이 뭡니까? 전단의 저항을 하는 거죠 전단력의 저항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온도 습도 기류를 조합하여 인체의 실제 체감을 표시하는 척도가 되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실제 우리가 물리적 요소 자 물리적 요소 온열의 물리적 요소죠 온열을 결정하는 물리적 요소 네 가지를 얘기하면 자 기온 습도 기류 그리고 복사까지예요 근데 이 중에서 기온 습도 기류를 사용해서 체감되는 온도를 뽑는 것을 유효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효 온도 자 그래서 체감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우리가 뭐 실감 온도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죠?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실감이란 표현은 잘 안 나고 유효 온도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유효 온도 자 유효 온도라고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됐고요 자 13번 도시 열섬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네 낮에 햇볕이 쬐는데 낮에 햇볕의 일사에 의해서 그 일사가 콘크리트나 그 다음에 지면에 아스팔트나 이런 데 흡수가 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나중에 밤에 서서히 피어올라요 그럼 밤에도 더워요 그죠? 자 이런 열섬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큰 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되었다 이건 열섬 현상을 예방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1번이 정답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물이 있으면요 물이 있으면 여기가 도시고요 자 여기 물이 있으면 여기 물이 있다라고 하면 물은 증발하려고 해요 얘는 물은 증발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증발하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로 그럼 액체보다 기체가 활동성이 좋죠 즉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가지려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끌고 와야 돼요 주변에서 에너지를 주변에서 에너지를 끌고 온다는 얘기는 주변의 온도 즉 열을 끌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강이 있다라고 하면 증발하면서 도심에 있는 열을 끌고 와서 액체가 기체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열을 식혀주게 되죠 열섬 현상의 대책 예방책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고요 14번 문제 학교 건축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관리 부분의 배치는 학생들의 동선을 피하고 중앙에 가까운 위치에 좋다 그렇죠 좋죠 가급적 학생들하고 맞춰야 하는 게 좋죠 2번 주차장은 되도록 학교 깊숙이 끌어들이지 않고 한쪽 귀퉁에 배치하는 게 좋다 학교 안을 투어를 하면 안 돼요 안전상 들어와서 바로 한쪽 귀퉁이로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배치 형식 중 집합형은 일종의 핑거 플랜으로 일조 및 통풍 등 교실의 환경 조건이 균등하며 구조기 간단하다 핑거 플랜은 뭐예요 분산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분산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산형 손가락 모양처럼 핑거 손가락 모양처럼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산되어 있다 그렇죠 학교가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그렇죠 핑거 플랜 그래서 분산형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집중형이 아니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서관의 서고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도서의 수장 보존을 위해 방화방습을 고려해야 된다 즉 도서의 즉 뭐죠 병균 뭐죠 벌레기구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방화방습이 필요하고요 2번 자연 직사광선을 최대한 유입하고 난리난리 있습니까 인공조물 보조라고 한다 서고는 창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자연 직사광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도 있고요 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살균하는 자외선도 있어요 자외선을 맞으면 책이 변색을 합니다 책이 변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서고는 자연 최강을 배제를 하고요 인공조명을 주가 되게 운영을 해줘야 돼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4번도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거의 맨날 나오는 문제죠 상자의 파사드 구성에서 중요시 되는 다섯 가지 광고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AIDMA 법칙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텐션 주의 자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흥미 그 다음에 디자이어 욕구 그 다음에 메모리 기억 액션 행동 그죠 다섯 가지 어떤 광고 요소의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미디어 네 그럴싸하죠 네 1번이 정답이죠 미디어가 틀렸습니다 네 됐고요 자 17번 문제 자 전통 한식주택을 양식주택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비교적 개구부가 넓은 편이다 그죠 네 대청마로 있어서 개구부 아예 뻥 뚫려 있죠 그죠 자 2번 대부분 가구식 구조로 되어 있다 그니까 목구조의 특징이죠 짰단 얘기에요 짰다 그죠 짰단 얘기에요 그죠 부재들을 짰다 가구처럼 짜서 만든 거다 가구식 구조 그 다음 3번 지면에서 1층 바닥까지 높이가 큰 편이다 왜요 목조기 때문에 그니까 목조를 바닥에다 바로 갖다 대면 습이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목조를 띄웠죠 동발을 갖고 띄워서 자 밑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습이 집까지 못 오도록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실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니죠 실이 혼합되어 있죠 하나의 실에서 많은 용도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석봉을 얘기를 했죠 그죠 한석봉이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옆에서 떡도 썰고요 그죠 떡 썰다가 떡 이렇게 치워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요 그죠 침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부방 그리고 또 뭐 자 무슨 기능까지 주방의 기능까지 다 담당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합이 맞다 분화가 아니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무소 건축에서 층고를 낮추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층고를 낮추는 가장 지적적인 원인은 경제성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물은 층고를 낮춰서 한 층으로 더 올려서 네 임대 수익을 좀 많이 뽑자는 게 근본적인 이유고요 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 파생적으로 1번 내용이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2번 층수를 많이 얻게 되는 거죠 3번 실내 공기 조절의 효과를 높이게 합니다 즉 실내 공간이 작음으로 해서 그 실내에서 우리가 난방에 냉방을 할 때 난방에 냉방을 해야 되는 체적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공조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물론 실내 공기질은 안 좋아요 공기질은 클수클수 좋습니다 하지만 공기조화적인 측면 즉 실내 공기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냉난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냉난방 부하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고요 4번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입니다 외관이 보기 좋은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죠 외관은 밖에서 꾸며주는 건데 실내 천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구가 낫다고 해서 자 외관이 보기 좋게 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상점의 평면 배치 중 자 종류별 상품 진열이 용이하고요 자 대량 판매 형식이 가능한 것은 뭐냐 자 우리가 가장 우리가 효과적인 동선계획 즉 동선계획 효과적인 뭐죠 효율적인이죠 우리가 판매라는 입장에서 효율적인 것은 항상 직선구조입니다 항상 직선구조예요 직선구조 직선구조가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예요 아 이런 어떤 구조적인 관점은 실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실내 공간 구조도 자 실내 공간 구조도 네모나게 했을 때 가장 공간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상점도 여기가 이제 보행로면 보행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판매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면 직선 배열형 있죠 이렇게 통로를 자 즉 동선을 직선 배열하는 거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상품 진열이 용이하고 대량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0번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네요 네 자 주택의 침실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일단 1번입니다 자 침대는 머리 쪽에 창을 두는 것이 좋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창을 두면 안 되죠 네 기류 부분에 대한 어떤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석인 측면에 보면 일반적으로 침대 배치는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쪽이 이제 상부고요 여기가 하부구고 그 다음에 여기 외벽인 게 제일 좋아요 외벽 그 다음에 내벽 그리고 내벽 이렇게 이제 배치를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중간에 여기는 이제 공간을 띄워 놓고요 자 이게 좋은데 그래서 일반 상부 쪽이 외벽하고 접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관점이 있고요 근데 이 관점이 꼭 여기에 창이 있으면 여기 창이 있는 거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외벽에 접하는 건 좋은데 창이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좀 놀라야 될 수가 있죠 요즘 외벽에 창은 창은 외벽에 뚫는 거니까 그렇죠 창 없는데 침실이 있어야 되느냐 요게 한 상충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요즘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아 원래 외벽에 두는 거는 좋다라고 돼 있지만 자 상부를 외벽에 두는 건 좋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상부가 창가에 두는 건 좋지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요 두 가지 구분을 꼭 명확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꼭 푸시길 바라겠고요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옳은 내용이라는 걸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네 요건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경향을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건축 일반이 기존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블록 구조에서 힘이 작용했을 때 전단이 있니 뭐 휘미니 뭐 이런 말들 그죠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목구조의 1번 2번 문제 그 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엠파스테트의 빌딩의 높이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셨고요 자 다음 회차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반 구조 진행을 했고요 출제 경향 및 적중률과 일반 구조를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 위생 부분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